오늘 정선의 낮 기온이 36.3도까지 오르는 등 밤낮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폭염 취약계층인 노인돌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불볕더위로 동해안 해수욕장마다 피서객이 몰리고 있지만 한 달 이상 계속된 바다 냉수대로 물놀이는 위축되고 있습니다. 피서철 주요 관광지 인도에 차를 대고 보행을 가로막는 얌체 개구리 주차 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내일부터 실시됩니다. 강원도와 경북 내륙 10개 시군을 연결하는 남북구축고속도로추진협의회가 구성돼 공동협력에 나섭니다.